하이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마몽드 하면 왠지 장미가 떠올라서 이슬 맺힌 촉촉한 장미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 먼저 촉촉한 베이스를 바르고 시작할 건데요. 이 베이스는 안에 글로벌이 터져 나오면서 바르면 건강해 보이고 촉촉 쫀쫀한 피부로 마무리되더라고요. 베이스답게 바르면 피부결 정리가 되면서 적당히 촉촉한 제품이어서 여름철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컨실러를 생략하고 파운데이션만 발라줄 건데요. 그냥 이 파운데이션 최근 마몽드에서 나온 신상이어서 선택해봤어요. 커버력도 괜찮고 지속력도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아빛이 도는 너무 밝지 않은 E.C.V로 색상인 게 마음에 들었어요. 컨실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에 걸쳐 피부에 얹어줬습니다. 그리고 촉촉함을 머금은 피부 표현을 위해서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해줬어요. 좀 진하게 쉐딩을 넣어줄 건데요. 진한 초코우유 색상의 스틱 쉐딩을 사용해줬어요. 얼굴 외곽하고 이마 부분에 쓱쓱 칠해주고 손가락에 조금 묻혀 코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손가락으로 대충 경계만 펴주고 물먹인 스펀지로 블렌딩을 해줬어요. 다시 한 번 손가락에 제품을 묻혀 콧대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주면서 아이홀 음영도 같이 넣어줄게요. 눈썹 결을 잘 정리한 뒤 오늘 눈썹은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최대한 제 눈썹 모양에 맞춰 그려줄게요. 손목에 힘을 빼고 브로우 끝부분을 잡은 뒤 눈썹 뒷부분부터 그려주고 중간중간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해가면서 결을 살려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 눈화장이 아닌 블러셔부터 해줄게요. 맑은 레드빛의 블러셔를 사용해 볼 중앙부터 살짝 광대 쪽으로 올라가 타원형 모양의 블러셔를 해주고 눈두덩이에도 쓸어 붉은빛이 도는 눈을 만들어 줄게요. 남은 양으로 이마와 코, 턱에도 살짝 쓸어 붉은빛이 잘 어우러지게 해줍니다. 베이지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브러쉬를 굴려가며 발라주고 눈 아래에도 발라줍니다. 코랄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 쌍꺼풀 살짝 위까지 발라주고 삼각존에도 발라 붉은기를 더해줄게요. 그 다음 브라운 섀도우로 눈 끝부분에 굴려가며 발라주고 남은 양으로는 아이올 라인을 쓸어줍니다. 삼각존도 채워 음영을 더해줄게요. 골든 베이지 펄을 손가락 팁에 묻혀 눈 중앙에 발라주고 외교살과 눈 앞머리에도 발라 밝혀줄게요. 로즈 브라운 컬러의 젤 아이라인을 사용해 눈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눈 끝부분이 살짝 두꺼우면서 꼬리가 내려간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 가운데 부분도 얇게 라인을 그려줬고 눈 앞부분은 살짝 두껍게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뷰러를 해준 뒤 마스카라를 눈 위, 아래 꼼꼼히 발라주고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바짝 속눈썹을 올려줬어요. 오늘 입술은 맑은 레드 컬러의 글로시한 틴트를 발라줄 건데요. 일단 내장된 팁으로 입술 중앙에 펴 발라주고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살짝 바깥쪽까지 자연스럽게 퍼트려줍니다. 이때 입술 산을 살려주지 않고 뭉뚝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입술 중앙에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